이건 하니 하니블락 화이트파우더 콘스탈치 콘플라워 하니 원이크 포로멘티드 그래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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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홀 하나 더 하나 더 홀 이제 스트레칭 스트레칭 리들 바이 리들 스트레칭 스트레칭 리들 바이 리들 디스쿠키 롱롱 타임워거 코리안 킹스 오브 티 비스킷 오케이 아임 메킹 16,384 스트레칭 하니 퍼스트 타임 원 투 포 카운트 더블 에잇 16 32 64 128 256 5 12 미들 사이즈 1024 짜잔 나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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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4096 8192 라스트 카운트 16 384 스트레칭 16 스트레칭 짜잔 짜잔 오케이 하니 하니 인사이드 알몬드 피넬 새시민 월럭 블랙 새시민 큰타임 난 flush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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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끝났어요 아주 아주 맛있어 맛있어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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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타래라고 옛날에 인근님들이 드시던 과자에요 주재료가 있는데 얘가 꿀로 만든 덩어리 꿀 덩어리 기태가루는 밀가루가 아니고 옥수수 전분이에요 꿀을 숙성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단단해요 딱딱해요 딱딱해서 모구를 이용해서 구멍만 뚫고 나머지는 오로지 손으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16,384가닥의 꿀씨를 만들거에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려서 옛날에 인근님들께서만 드셨다던 궁중다가 꿀타래를 만들어 볼거에요 꿀을 늘리다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가닥 두가닥 네가닥 여덟 십육 삼십이 육십사 백이십팔 이백 오십육 오백의 열 두가닥의 중간 굵기 천 이십 네가닥의 꿀씨리 요렇게 나와라 짜잔 이게 천가닥이고 이제 꿀 클립 20,000 20,000 40,000 나와라 20,000 이제 꿀을 이대로만 드시는게 아니고 안에는 땅콩오두잣, 검정콩, 검은깨, 아몬드까지 8가지의 견과류 이렇게 듬뿍 넣고 돌돌돌돌돌 맛을 쏙 드시면 되는거에요 돌돌돌돌돌 이제 가로잉 파인에 도착하는거로 이제 가로잉 파인은 기회를 가로잉 파인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로잉 파인에 도착하니까 그냥 되기 때문에 가야죠 막걸로 이제 가로잉 파인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mostly는 지금 문을 가로잉 파인에 도착하다가 이제 가로잉 파인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